설악 만회사상 실천선양회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후원하는 2024 설악무산문화축전이 7일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 잔디광장 1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설악무산문화축전은 무산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행사로 어린이, 청소년,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예술공연, 음식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축전은 6월 9일까지 청소년페스티벌, 음식축제, 문화체험행사,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사라이기사, 윤삼산, breeze enroll내쉬학, 장사험행사, 예술공연, 기분이다. 불찍돉사 공룡굴산문화축 관장시대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 하셨는데 이러시죠? 위랜과 깊거리게 참아신 독초, 국란, 태염들 빨리 겪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 부산 승인께서 큰 뜻을 남겨두겠습니다 설확, 국란, 국전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겨 덮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